2024년 3월 31일 오전 8시 54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네오위즈, 마비노비 영웅전, 이성균, 디렉... 이 게임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안 했는데 주식분들이 좀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성 웹툰, 여기가 웹툰 관련 주더라고요. 보니까. 네, 그 다음에 CB, 메이프, 소각, 주진중 이런 건 좋긴 한 거죠. 그리고 서울옥션이 이런 거 계속 있고요.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나중에 더 좋아지면 그때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SKD&D가 이제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.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가 유니버셜 이것도 있었고 뉴 진스 곧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신인 또 있는데 유튜브 광고로 봤거든요. 노래는 좋더라고요. 하이브가 이제 이것도 있고 BTS 진씨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20만 원 아래면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. SM라이프 매도가 한번 찍어줬고요. 이게 그냥 초청할 때 SM에서 매각 추진을 조금 더 한다. 그래서 강호동 씨가 이사, SMCNC 이사로 돼 있고요.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잠깐 틀었는데 이게 뉴스 나오기 전에 튄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공정이 이슈 아니었을까 했는데 아니었고요.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CBT, C가 까먹었네요. 베타 테스트인데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니슨, 대여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이거 나오고 한번 위로 트였어요. 그 다음에 폰드 그룹 이런 게 있었고요. 뭐 의미 없죠. 그 다음에 HMM 임기 현장, 비코 VI 위로 갔고요. 그 다음 대한전선 이게 나오고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좀 어느 정도 올랐었다가 빠졌습니다. 11,000원 정도까지. 어 괜찮은 거죠. 이건 좋은 겁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, 방글라데시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뭐 크게 좋을 만한 건 아니죠. 방글라데시가 뭐 차를 엄청나게 뭔가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국영 기업이다.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교육이 있었다. 이게 끝입니다. STX 뭐 차트 보면 볼 거 없고요. 그냥 이 정도에서 다시 한 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정도.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길게 보면 뭐 원전 요즘 조금 많이 하고 있긴 하잖아요. 여기저기 원전 쪽 해외 쪽도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라서 그리고 수소 쪽 밸브도 있기 때문에 PK 밸브가 이런 거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용화는 수소 쪽은 된 것 같은데 매출이 일단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. 나중에 언젠가 가겠죠. 그리고 이제 뭐 그린로즈에서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도 뭐 없죠. 그나마 뭐 권리주주 확정 이게 떴고요. STX도 이게 떴거든요. 여기서 이게 뜨고 나서 5월 4일 날 주총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반기 내로 이게 결정이기 때문에 주총은 조금 더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상반기까지라는 말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뭐 볼티모 교량 붕괴 사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든 밴데 이게 좀 이슈가 있고 수리는 뭐 중국에서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에 크게 현대중공업 여기에 크게 뭐 손실이 안 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죠. 중공업 자체는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예 뭐 그냥 아 수주 나왔었네요. 수주 100억 정도 중국이고요. 뭐 수주 나오면 좋죠. 근데 수주 나온다고 해서 오르진 않아서 오르진 않아서 나중에 공정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오버행이라 그러죠. 오버행이라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빠져나가는 그 물량 그거 이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. 언제나 올지 모르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요. 여기는 박스권 상단 그리고 HMM 여기는 이제 바닥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조금씩 사봐도 되겠다. 뭐 그 정도 뭐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죠. 유니스는 어 그 공식 하나 나왔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잠깐 올랐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거에도 잠깐 올랐습니다. 이거 터졌는데 잠깐 올랐었고요. 그리고 다시 좀 약간의 조정 음 유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랑 이렇게 터진 거는 좋습니다.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단타도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어 일단은 네 다른 거 할 게 있어가지고 좀 대기 중입니다. 아마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튀면 네 한 이 정도 1400-1500 정도 올라가면 좀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태안전선 여기도 뭐 괜찮아요. 네 거리랑 이렇게 올라가고 위로 한 번 더 튀어주기 좋은 네 왜냐하면 유증 물량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위로 한 번 더 시세를 줘도 될 정도긴 해요. 네 유증가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한 40% 30% 30% 정도 되겠네요. 넘게 그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올리기도 좀 부담스러울 테고 어차피 매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가 많잖아요. 수주가 뭐 계속 터진다거나 뭐 이런 게 되면 모를까 일단 길게 볼 거 아닌 이상은 어 유증 물량 미리 좀 터셔도 되고 뭐 그거는 각자 마음입니다. 저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거라 그냥 홀딩이에요.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이제 매도가를 한 번 찍어줬죠. 2000원 또 찍어줬기 때문에 매도를 했으면 다시 또 여기서 천천히 또 모아가시면 됩니다. 요거는 어 SM 주총에서 SM CNC랑 키이스트를 이제 정리할 거다 매각을 할 거다 라고 해서 튄 건데 공정 이슈인가 싶을 정도로 동시에 올랐다가 빠진 거라서 주총 간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. 제가 안 가가지고 네 좀 늦게 알았지만 어쨌든 매도가는 당 좀 간만에 찍어줬다 한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찍어줬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펄어비스 여기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구경하시면 되고요. GS리테일이 이제 요정도면 네 사봐도 되죠. 제가 현금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생각 중이긴 한데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.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키이스트 여기도 잠깐 튀었는데 매도가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적당히 좀 튀어주다가 나왔는데 매각을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제 강호동 씨는 이제 CNC 쪽 들어가고 키이스트는 누가 사갈지 모르겠어요. 카카오 아니면 사갈 데가 별로 없는 게 여기는 조금 그나마 살 수 있는 데가 CJ 쪽? 네 CJ 쪽인데 모르겠습니다. 텐트폴 그래서 좀 아껴놓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윙이 푸드 지인분들한테는 1200원 아래에서 그냥 계속 사라고 했는데 때 되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. 22일 4월 22일 일 거예요. 이때가 주총 이고 실적 발표도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신주에 대한 그 결정도 나오거든요. 거기 공시에 나와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제 발행이 되니까 예전에 STX처럼 한 번에 확 올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좀 오를 많이 오를 확률이 좀 있어요. 여기도 좀 현금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셔니백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살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볼 게 없습니다.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증시가 좀 빠지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4월 1일 내일이죠. 내일 이제 태형건설 이슈도 있고 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 채무 변제 이런 게 좀 많다고 해요.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고려 신용 정보는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오비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.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. 게임 쪽은 일단 SKD인데 여기는 시작할 때 어 다행히도 시작이 딱 0에서 시작했어요. 이때 거의 한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못 팔고 조금 빠졌을 때 이때 제가 한 30주였나 몇 주 팔고 원래 다 팔았다가 어 여기도 그냥 한 주 남기고 다 팔아버렸어요. 이 정도 될 겁니다. 마이너스 다 팔아버렸고 그냥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배당은 준단 말이죠. 그래도 근데 어쨌든 뭐 그냥 한 주 경찰병으로 들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빠질 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네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는 상한가 나왔죠. 딱 그 100% 플러스 그 다음에 상한가 된 겁니다. 100% 돼서 만 원 정도 찍었다가 거기에서 상한가 두 개 합쳤을 때는 손실이 거의 안 났어요. 지금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 날 에터닉스가 조금 올라주면 플러스 전환 되는 겁니다. 네 그리고 코엘 패션 여기는 추총 때 어쨌든 배당을 준다고 했습니다. 얼마였더라 60원인가 40원인가 이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폰드그룹은 여기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 이슈를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합병 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지금은 2의 신청 기간이라서 한 달 더 끌 것 같은데 29일까지거든요. 4월 4월 30일 결정되면 그때 올라갈 것 같아요. 주총 때 사실은 배당 이슈 같은 게 있어서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. 잠깐 탁 튀어줄 줄 알았는데 더 눌러버렸습니다.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지 한 달 더 기다려야 되죠. 그리고 다른 거는 별게 없고 YG가 오늘일 겁니다. 오늘 아마 베이비몬스터 나올 건데 이거 이슈로 월요일날 잠깐 반짝 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툭 털고 내리기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텍스터도 지금 정도면 좀 사도 되는 화천은 대주주가 물량을 정리해버렸습니다. 화공기계 쪽에서 가져가고 화천에서 좀 정리했더라고요. 아 여기가 아니라 FN 가이드 여기는 대주주가 물량을 팔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코인 여기 하나가 상장 폐지 예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미코가 좀 많이 올라와졌고 하이브는 괜찮았고 삼성전자도 좀 괜찮았어요. 반도체 쪽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단기시로는 꽤 좋습니다. 계속 사라고는 못하겠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정리해도 되지 않나 더 올라가도 되긴 해요. 사실 근데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 조선 쪽은 살짝 조정 이 정도인데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. 여기도 그냥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